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번에 멋진 말을 했는데 헌재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제 말씀하셨네 헌재재판관 전번에 금수완 박부할 때 광주광역시에 민형배 의원이 광상부일 겁니다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헌재재판관이 이번에 또 한 번 더 지적했네요 민주주의 원칙 위배 아니냐 당연히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민형배의 윈자탈당만 그렇습니까 선거를 가지고 다 주물럭거리는데 그거는 민주주의 원칙 위배 정도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를 까부시버린 거 아닙니까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금수완 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법 고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금수완 박법 강행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킨 점을 또다시 지적했다 이번 고난쟁의 심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금수완 박법은 일법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다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하에서 모든 입법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헌법이 필요합니까 보통선거 비밀선거가 다 파괴가 됐는데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자유선거 여러분들 다 파괴가 돼도 대다수 국민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통치하기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민주주의 원칙 위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뭐 그렇게 새삼스럽냐 이야기죠 민형배의 위장탈당한 그야말로 코끼리한테 보면 비스켓하고 같은 거죠 제 눈에는 근본 이슈는 아무도 언급 안 하는 겁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금수완박 헌재만이 선을 넘었습니다 헌재만이 이 선을 넘은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마다 부정선거를 하는데 그게 선을 넘었다는 표현으로 다물 수 없을 만큼 뭐죠 사악한 짓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입을 다물잖아요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징진력 내린 걸 보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 헌법재판소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됩니다라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입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도는 안 됩니다라고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대법원이었는데 그 조재연이니 뭐 천대엽이니 이동훈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 다 합법화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제가 액을 복구를 하면 뭐 그야말로 병이 걸리니까 웃는 거죠 한 명은 서울법대 나오고 한 명은 덕수상구를 나와가지고 주경야독을 해가지고 성균관대학을 나왔고 조재연이라는 사람 이동훈 씨는 아마 고대법대를 나온 겁니다 고대법대 서울법대 성대법대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뭡니까 망가지든 파괴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 자식들이 그냥 다 그 체제하에 살 건데 이렇게 정신 나간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우연입니다 당연하죠 이런 것을 검수완박법을 뭡니까 법이라고 통과시키니까 그게 다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다수당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부정선거를 국힘당도 안 따지고 신임 대통령이란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안 따지니까 그 사람들도 맛이 완전히 가버린 거죠 내가 맛이 갔든지 그 사람들이 맛이 갔든지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자유가 어떠니 무슨 법치가 어떠니 민주주의가 어떠니 시장경제가 어떠니 얼마나 가정스럽고 위선적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위원입니다 대선에서 피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위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배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인 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 건이고 국민들이 가장 열망을 하는 것이 이 모든 사안의 뿌리인 선거 사기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걸 안 다루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씨가 안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번에 mbc 메시지 조작 같은 일을 앞으로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됩니다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진 위원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질 것입니다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라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 정도도 다 해도 된다 이야기해 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전산조작을 통해 사전투표 득표수를 먼저 조작을 해서 표를 이동해도 모든 것은 다 합법화 될 수 있다 그렇게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이 다 이야기해 준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 잘했네요 헌법재판관이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건데 이미 대법관들은 브레이크를 다 파괴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애를 더 많이 낳아달라고 애를 더 많이 낳아달라고 자출산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연금계획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교육계획을 해결할 수 있다고 노동계획을 해결할 수 있다고 경상도 말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을 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루고 있는 건 검수완박보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에서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겁니다 선을 넘은 것을 인재 가설 정도가 아니고 다 밝혀졌잖아요 어제 다뤘던 것이 3구 대통령 선거 경기도 총득표일 기준으로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사전특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푸른색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다 합성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잖아요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붉은색인 많은 지역에서 뭐죠 경기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총득표일 기준으로 압승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왼쪽하고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선관위 자료입니다 오른쪽이 제야 전문가가 사전특표 득표수 여러분들 조작값을 수정한 이후에 여러분들 구한 총득표수입니다 엄청나게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헌법기관이 이런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해보니까 표를 엄청나게 멈게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선관위 발표가 442만 표를 받았다는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보니까 412만 표밖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229만 5천 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여러분 선관위 발표가 397만 표밖에 경기도에서 못 받았다 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특표 조작된 것을 다 수정 보완하니까 425만 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표를 28만 1천 표 정도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관위 이런 발표는 뭡니까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5%로 승리했다 했지만 제야 전문가 추정해보니까 이재명이 이긴 게 아니고 윤석열이 2%로 49% 득표율로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계산도 해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선거 참가자 수 876만 명의 여러분들 3.21%를 뽑은 표를 윤석열한테 빼앗았고 심상정의 0.16%를 빼앗아서 그 표수가 총 29만 5천 7백 66표를 이재명한테 대해주고 29만 5천 7백 66표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는 이렇게 발표하죠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44만 7,599표짜로 승리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사전 투표 표가 이동한 것을 전산을 이용해 이동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수정해가지고 제야 전문가 왈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 12만 9천 표로 이긴 선거가 경기도 선거인데 어떻게 선거하니까 이재명이 44만 7천 표로 이겼다고 그렇게 발표하냐 조작값이 총 57만 7천 표 정도가 문제 있는 표가 된 거죠 이렇게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44만 7만 7천 표로 이겼다는데 아니 수정치를 제야 전문가 날 밤을 제가 구해보니까 12만 9천 표로 이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이런 황당한 누가 이런 불법과 무법을 제어할 수 있는가 선을 넘었다 아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니까 표현도 좋네요 거기다 정의감까지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건 기다려 봐야겠죠 누가 이런 무법과 불법을 제어할 수 있는가 누가 이런 불법과 무법을 제어할 수 있는가 대법관들이 해야 되지만 대법관들이 포기했으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살겠습니까 꿈도 야무지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는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아기를 더 낳아서 키우라고 갓 이런 시집 장가 보낸 부모들한테 뭡니까 제발 아이들한테 애 좀 낳아달라고 이렇게 좀 최근해달라고 불가능한 이야기죠 한국 여러분 교육현장 보시기 바랍니다 늙어가는 사회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의심하자 했던 선거가 이렇게 무너져버렸는데 그 사회가 온전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나는 온전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공부학사님이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제 양심껏 제 치력껏 미래일이니까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제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밝혀졌는데 대한민국 유튜브 방송에서 어디 인용회가 보도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누구도 뭡니까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라 자체가 뭡니까 그냥 끝이 난 겁니다 도덕조는 윤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거를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가면 천 명 이하로 다 못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문재인 치하에서나 윤석열 치하에서나 뭐죠 공병호 tv에 이름들 방송 환경은 훨씬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악화된 거죠 이제는 노란 딱지 수를 좀 줄이고 그 대신 구독자 수를 그냥 빼는 겁니다 몇 주에 거쳐가 계속 뭡니까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을 계속 빼 가지고 수천 명을 구독자 수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구독자 신규 가입하신 걸 보게 되면 재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재가입자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 탄압이라는 것이 그냥 뭐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누가 이런 무법과 불법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너 그 당신들 푸틴이 뭡니까 총동원령 내리는 거 한번 봐라 국민들이 선거를 못 지키면 어떤 나라가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노란 딱지는 것도 애교가 있는 거죠 구독자 수를 줄이고 실들 제가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것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악한 일이죠 그 양반들은 그 양반은 불의에 대항하거나 불의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는 사람이고 출세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일찍이 정치검사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정치검사다 여기 정순 남친 구독자 수를 계속 빼니까 수천 명을 구독자 수를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재가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화면 초면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가입하신 분이 있는데 그럼 제가 심심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재가입자입니다 그거는 해지를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랑침uu